그대의 술을 너무 자리 당기려고 딩동댕도 딩동댕 다같이 눌러주세요 그래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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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 그대가 원하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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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무슨 생각은 좋아 눈이 생각 좋아 나는 사랑해 줄 한 남자 그대의 한 끼는 너무 속이 눌러요 그대의 벌출들 너무 달콤한 걸요 딩동댕 딩동 딩동댕 눌러주세요 그래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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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인조인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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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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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e Central 그러면 manera 그런 생각이나 좋아 bracket 내가 하나 처음 Holo AI 소리 자 아무튼 읏 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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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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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맘을 열어주세요 못생겨면 좋아 보너스겨면 좋아 너만 사랑해줄 한 남자 언제라도 좋아 그대라면 좋아 내 사랑 앵콜이에요? 앵콜입니까?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화의 힘 콘서트에 와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푸시고 화끈하게 놀다가 잘 가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좋은 추억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안 피곤하시고 괜찮으시죠? 그 뒤에도 정말 훌륭한 가수분들이 있으니까 그 뒤에도 정말 훌륭한 가수분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고 즐겨주시고 지키시면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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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응원하고있다는거 꼭 하고 있으 acceptable 군인 우리 국군자문 여러분들 화이팅! 자 그럼 아무런 파티를 불러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와 함성 준비하시고 박수와 함성!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